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의 학과지는 정답파학 정우입니다. 자, 우리 정답파학 하반기 커리큘럼은 소개할까 합니다. 쌤, 상반기는요? 상반기는 어디 갔냐? 어디 갔나요? 상반기는 지났어. 자, 이제 하반기인데 시간이 진짜 빠르죠. 이게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고3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중간고사 본다고 그러고 중간고사 막 준비하고 끝나고 나니까 진짜 한 2, 3일 쉰 느낌 아니었어? 2, 3일 정도 쉰 것 같은데 기말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끝나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이제 하반기라고 상반기는 어디 갔냐고. 이게 시간이 진짜 빨라요. 우리가 지금 고3이 되고 나서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달렸는데 학기 중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을 쌓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에 쌤이 그래서 한번 강조했었어.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기회예요. 이제 여름방학 이 시즌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중에 우리가 입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고. 지금까지 세웠던 기억들이 많이 깨지지 않았니? 계획은 늘 깨지라고 있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세워봐야 돼. 또 세워보고 또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갈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쭉 우리가 하반기를 잘 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상반기에 열심히 달렸어요. 개념의 정답에도 우리 개념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라고 이걸 압축한 강의도 있었지? 그렇게 해서 개념을 다졌었고.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일단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출의 정답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마 특강을 봤는데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 들어갈 때 OT에서 강조를 했는데 OT를 안 본 학생들이 좀 당황을 해서 글을 올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 여기에서 어려운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선생님이 뺐었지. 그리고 나서 테마 특강에 전부 다 넣어놨었는데 이 테마 특강을 듣고 난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아 테마 특강을 듣고 나니까 그래 저렇게 많은 분량이었구나. 양적관계와 중화반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저렇게 많았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거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정리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 그냥 드립다 푸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의 정답에서 그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테마 특강으로 넣어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우리가 쫙 풀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풀 과정이 기출의 정답과 테마 특강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 모의고사 시즌 1이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제 5월에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요거. 아 이게 지금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자 개념 1,8 모의고사. 즉 18문제짜리였어요. 18문제짜리. 그래서 우리가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빼고 과연 18문제를 내가 20분 컷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20분 컷인 거지. 20분 컷을 해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이제 10분 이상 남겨보기. 그런 모의고사를 이제 제작을 해서 선생님이 15회 분량을 이제 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좋았죠. 자 정답 모의고사도 그렇고 개념 1,8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제는 평가원 수능 출제자들하고 선생님이 연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얻을 게 정말 많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다진 걸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한 과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되게 많은 걸 했어. 되게 많은 걸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지는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문풀의 정답이에요. 정답 시리지. 자 문풀의 정답. 이 문풀의 정답은 이제 기출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기출은 우리가 여기까지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들. 기출의 변형 그 다음에 EBS 응용 문제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문풀의 정답에 선생님이 넣어서 자 7월에 이제 7월 중순에 7월 아마 22일 정도 그때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7월에 200제 정도로 압축해서 강의를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원별 N제 형식. 이제 모의고사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형식 말고 단원별로 돼 있는 이제 N제 형식으로 자 문풀의 정답을 구성을 할 거고요. 문제는 어렵고 좋아요. 이제 난이도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출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거고 기출에서 응용된 거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본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직 안 물어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문풀의 정답 교재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기출이 이제 잘 되어 있다라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혹시 출제자가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 이걸 이번 6월 평가원이 그랬지.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를 약간 낮추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문제에서 난이도를 약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파일 모의고사나 문풀의 정답 그 부분에서 기출이 응용된 걸 우리가 많이 다루다 보면 그 부분에 대비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7월에 이제 문풀의 정답을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어 궁금하죠. 선생님 여기는 이제 꼭 물어볼 것 같아서 이게 여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양적관계 중화반응 들어가 있나요? 이번엔 들어가 있나요? 어 이제는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한 거야.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18문제를 제대로 한번 기출을 다뤄보자. 그리고 이제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안에는 양적관계 중화반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물어봐갖고 자 그래서 당연히 포함된 형태로 이제 N제 형식으로 200문제 정도를 자 만들어서 문풀의 정답을 7월에 출시를 할 거고 기대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이 이제 6월 평가원 대비해서 5월에 나왔었고 이제 시즌 2부터 시즌 3, 시즌 4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남은 평가원이 9월이잖아. 자 9월 평가원 대비해서 8월부터 출시를 할 거고요. 8월, 9월, 10월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각각 8, 9, 10. 11월에는 안 나오나요? 음 안 나와요. 자 수능 보고 이제 쉬세요. 자 그래서 8, 9, 10. 이렇게 해서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남은 게 이제 17회분. 우리 시즌 1에서 5회 분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시즌 2에서도 5회. 그 다음에 시즌 3, 시즌 4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6회분 2번이 3점. 5, 6, 6이야. 그래서 17회 분량으로 이제 정답 모의고사 시즌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혔던 거를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량이 모의고사도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개념 입학 모의고사도 해놨으니까 요거는 시간 줄이는데 일단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총 20문제를 풀 때 양쪽 관계 중화 반응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연습은 이제 우리 정답 모의고사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물론 지금 시즌 1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뭐 그건 상관없지. 여름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시즌 1부터 다시 해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시리즈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돼 있다. 그때부터 이제 내 실력을 점검할 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자 하반기에는 그래서 내가 상반기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채우고 개념 부분도 개념에 들었는데 좀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려.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아니라 1, 2, 3페이지에서 많이 틀려. 특히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데 많이 틀리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면 스피드 개념의 정답 추천이에요. 잊혀진 거야. 아 내가 개념을 했던 게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다 기억내지는 않잖아. 이게 모의서를 풀다 보면 그럴 거야. 로딩이 오래 걸려. 그렇지 않냐. 로딩이 오래 걸리잖아. 막 했는데 아 이 선생님이 뭐였더라. 이렇게 가물가물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으로 한 번 쭉 빠르게 들으세요. 다른 문제 빼고 들으면 되잖아. 다른 문제 빼고 빨리 한 번 들어봐. 그러면 왜 들으라고 했는지 알 거야. 선생님이 개념을 이제 여러 번 들으라고 추천을 했을 때 들었던 학생들이 와서 대답을 다 해줬거든. 선생님이 왜 여러 번 들으라고 했는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와서 많이들 얘기하거든. 들어봐. 그래서 내가 2페이지 3페이지에 실수가 있다. 라는 건 개념 부분에 좀 잊혀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개념의 정답에서 정답 박스 위주로 고우 위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빈틈을 좀 맺고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커리는 일단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커리에요. 그죠.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연수 이런 커리로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하는 커리인데 이제 12월부터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을 위한 풀 커리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7월이잖아. 자 7월이고 지금 시기에 이제 반수생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반수생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를 다니고 나서 대학교 1학기를 다니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적성이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가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아 이기는 아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수를 결심하고 시작할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반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가세요. 일단 시간이 없잖아. 그치? 시간이 없어. 물론 고3 때까지 여러 번 했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란 시간을 이제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개념의 정답을 들으세요.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이걸 압축해놓은 거니까 자 개념의 정답을 압축해놓은 강의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빠르게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을 꼭 들으세요. 양쪽관계 중화반응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으면 양쪽관계 중화반응에 대한 게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들으시고 개념의 정답 들으시고 테마 특강 듣고 자 그리고 이제 반수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기출을 많이 풀어본 상태일 거니까 고3 때까지 그래서 7월에 나오는 이 문풀의 정답을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1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답 모의고사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이걸 이제 실전 연습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빠르게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듣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거하고 테마 특강 요거로 이제 개념을 빠르게 다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반수생 여러분들은 하반기를 그렇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남들보다 고3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풀커리하고 반수생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 솔직히 그런 학생들도 있어. 와갖고 선생님 저는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못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저는 목표가 1등급이 아니에요. 저는 2등급만 받아도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 솔직히.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도 학생들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어 괜찮아. 버릴 거야. 그래서 난 2등급 18문제만 확실하게 맞을 거야. 이런 학생들은 자 이 하반기에 여름방학 때 양적관계 중화반응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8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리고 어차피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해서 그 두 문제를 버렸으면 나머지 18개는 정말 목숨 걸고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꼭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들으면 듣는 다시 들으면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고 내가 놓쳤던 부분이 더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한번 꼭 들어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스피드 개념의 정답 그걸 처음 듣고 쭉쭉 한번 다시 듣고 어차피 개념 우리가 한번 들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기출의 정답을 진짜 꼭 들으세요. 이 기출의 정답은 18문제의 기출 문제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가 생기고 있다는 건 그냥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답만 냈던 거야. 이 문제가 무슨 의도로 냈던 건지 양쪽 공개 중화번호 빼고도 난이도 올리려면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제자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뭘 물어보고 싶어서 낸 건지 그거를 알면서 풀어야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푼 거거든. 그냥 뭐 몇 개의 기술소설을 투두둑해갖고 답을 낸다.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야. 자기가 좀 실력이 탄탄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출의 정답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한 문제도 안 빼놓고 전문항 다 풀어놨어 이거.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이 스피드 개념의 정답으로 개념 한번 다시 다지고 그리고 나서 기출의 정답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 이게 18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방법을 알잖아.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될 거예요. 훨씬 단축도 될 거고 아 이게 어떤 의도로 냈다라는 걸 알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출제자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꼭 기출의 정답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 특강은 테마 특강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솔직히 안 들어도 돼.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혹시 내가 이게 2등급을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 두 문제 중에서 하나는 건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테마 특강 중에서 하나의 주제만 들으세요. 테마 특강에서 양적관계건 중화반응건 이건 뭐 개치니까. 저는 양적이 편해요. 양적관계가 더 편해요. 그래도 중화반응보다는. 아니요. 저는 양적관계는 토 나오고 중화반응은 할 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맞는 주제. 혹시 있다면 테마 특강에서 한 가지 테마 특강에서 한 가지 주제만 이건 자기 선택. 자기 선택. 그렇게 해서 개념의 정답 듣고 자 기출의 정답 들어보고 테마 특강은 자 내가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보시고. 두 가지 하면 부담될 거야. 그 다음에 문풀의 정답은 이 안에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뺀 나머지 문제들. 그게 이제 기출이 응용된 문제들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 문풀의 정답도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양적관계 중화반응 뺀 나머지 부분은 들어야 될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기출의 응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개념 1,8 모의고사는 그냥 필수겠죠.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정답 모의고사도 이제 나머지 여기도 수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자 이 부분도 도전을 해서 자 18문제에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혹시 알아? 1등급 나올지? 18문제 이게 다 했는데 이 정도만 따라가면 18문제가 될 거거든. 18문제 되고 나면 게다가 시간까지 남아.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남는 시간에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찍었는데 맞으면 1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는 그래도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2등급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2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자 따라오시면 수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하반기에 커리큘럼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이 시기가 되면 많이 지쳐. 많이 지치지. 지금 어저께는 비가 엄청 왔었어. 엄청 와갖고 막 그 뭐 중고차 시장 잠기고 막 그런 뉴스도 뭐 보이고 막 홍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이 무더위가 시작되면 뭐 고3이건 N수생이건 다들 좀 지치는 시기야. 지치는 시기인데 이 여름방학이요. 자기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입시의 송패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에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내가 대학생활을 즐기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올여름 올여름을 선생님이 있잖아. 난 항상 수험생이잖아. 난 매년 수험생이야. 나는 매년 너희들과 함께하잖아.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여름을 잘 이겨내서 우리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여름을 이겨보는 차원에서 다같이 한번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하반기 커리큘럼도 화이팅!